Q. X2 Q. X2 좋았죠 뭐? 그냥 좋았는데 아니, 노리기 전에 초구 보면은 막 진짜 96만, 97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보면은 놓치면 못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초구부터 비슷하면 칠라 했었어요 쳤다기보다는 공이 와서 맞아준 거 같아요 제가 돌렸는데 공이 와서 맞아준 거 같아요 아 그거는 아 근데 놀랐어요 저는 호수가 서서 던진 줄 알았는데 끝나고 영상에 보니까 앉았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공이 그렇게 날아요 스타트로 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다리도 많이 들고 던제를 안 하니까 아 이거는 움직여 움직여 뛰어야겠다 했는데 스타트 진짜 좋았는데 여유있게 살겠다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럼 두 번째 도로 했을 때는 너무 여유있게 줬어요 베이스에 손도 안 닿았어요 이미 슬라잉 하기 전에 이미 뭐가 제가 공 잡고 있더라고요 던진 타드 한 명 상대인데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메이저 형은 그냥 저희보다 한 등급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타드들하고 승부하면 재밌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졌어요 아 우영이 형이 이게 가서 이제 형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 해서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좀 우영이 형이 그런 거 좀 앞전해서 형들한테 얘기해 주셨나 봐요 우영이 형 덕분에 형들하고 얘기를 하고 좀 그랬던 거 같아요 아 개인 줄 알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제 주완수 선배님은 누구야? 진성 선배님 그렇지 저는 원래 첫 게임 할 때 형이 분위기는 비슷한 거 같은데 마음도 비슷하고 근데 그냥 상대하는 팀이 처음 상대해보는 팀이 응원 방식이 다르잖아요 약간 뭐 스크린 뜨는 거라든지 좀 준비하는 티저 영상 같은 약간 그런 영상이 처음 봤으니까 좀 신기해요 그냥 운이 좋은 운이 저렇게 먹은 거야 욕행사님도 그냥 제가 좀 팀 운전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빠른 거야 처음 봐가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행이었던 거 같아요 진짜 운이이었던 거 같아요 이제 마지막 15경기인 거 같아 날씨 춥고 뭐 다 아는데 이제 마지막 3경기라서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거 같고 오늘 경기 진짜 마지막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인 거 같아요 아주 준비 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말 우리가 원했던 목표대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친 상태에서 시즌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상태하고 가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졌어요 그리고 발사 각도 또한 좋아졌고요 KBO 리그뿐만 아니라 빅리그에서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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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하는 점은 어 또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유격수 오지 후지 후지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딱 그 위치로 하구가 날아가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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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될 부분은 스플리터 구사입니다 예 자 화이팅! 에! 잘 놓았습니다 어 특히 이렇게 쌀쌀한 한 시범 경기입니다. 오스틴딘. 3구째, 3루수 잡지 못한 채 뒤에서 받쳐줍니다. 하지만 먼저 일루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는 오스틴딘입니다. 1,000호 합니다. 그렇군요. 힘있게 돌리는 우지환. 이 타구로 오른쪽으로. 1루수자 오스틴딘은 2루 지나 3루. 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여유있게 2루까지 들어갑니다. 우지환의 2루 타구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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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대고 있습니다. 땅으로. 오른쪽 무릎을 대고 있는 김동헌. 3루간 유격수 잡고 멈춰 세운 뒤에 던지지 못합니다. 결국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 선취점. 1루 주자 1루 주자는 3루까지. 2루 주자 1루 주자는 3루까지.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상류관을 끌었습니다. 무려 다섯 타자 연성 안타 행진입니다. 잘 찐네! 잘 찐네! 우리 두나 Kicks! 우리 두나 Kicks! 우리 두나 Kicks! 투수 진짜 던지기 힘들었겠네. 그렇겠죠. 천천히 선수! 김혜성 선수에게 의미하는 말은 상당히 없을 거예요. 경기에서 투수 잡고 이걸 던집니다. 전력으로 뛰어가서 잡고 중심이 완전히 뒤로 빠지는 가운데 이걸 던집니다. 와우! 투투. 7구째 1루수가 잡고 오스틴 2루 먼저. 그리고 1루로 여유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5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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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1라운드! 5루! 5루! 잘 움직여! 오즈환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옆으로 타구는 라인 앞쪽! 앞선 주사 계속 돌고 있습니다. 타자 투자는 2루까지. 1타점 적시 2루타. 오즈환 스코어는 4대여. 원아웃 2, 3루, 이 타구도 날카롭게 회화를 합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리면서 이제는 6대 0, 지금 2회 석점, 3회 석점. 5루 주자, 2루 간을 뚫고 나갑니다. LG 타선의 안타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앞선 투자 중에 한 명 박동원 선수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Venti 바닐라 크림 콜라 프리, 땡큐. 이제 뛰어나잖아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육수. 거의 그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3루 추자 택업한 뒤에 홈으로 들어옵니다. 팀 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굿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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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스윙! 굿스윙! 아, 좋았다 이번에. 빨리 승리해! 안 들어, 안 들어! 이제 170. 와, 민재 날카롱기 그지 없어. 굿스윙, 굿스윙! 굿스윙, 굿스윙! 굿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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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스윙. 굿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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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스윙. 성회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 왼쪽에 떴습니다. 과익수 뛰으러 갑니다. 담장 근처, 담장 앞에서 처리합니다. 통일, 통일! 펼트윙, 굿스윙, 굿스윙, 굿스윙 살 선수 강품 Computer Digital University 숙소 강풍orters 하 Jessica र additionally기러 Visa ines 안전 2대 5대 6대 7대 3대 4대 7대 6대 7대 6대 7대 7대 11대 그리고 1루, 1루에서 세이프, 오른 뒤로 빠집니다. 앞선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프로에서 던져도 손색이 없을 거야. 아, 몸 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굿 짜세! 좋았어, 원영이! 굿 짜세, 굿 짜세! 성공 봤어? 좋습니다. 저투력, 저투력! 저투력, 저투력! 와! 수고한다, 지한이. 이제 봤어? 좋습니다. 오, 저렇게 해야 돼. 완전 내 스타일! 지한이 형이 오늘 많이 용돈 줄 거야! 수고 올라와. 풀카운트 69. 몸 쪽 볼입니다. 밀어내기 볼렛. 이거 투수를 상대로 큰 홈런을 쳤잖아요. 좋아, 태호! 화이팅! 네, 태호! 고맙다. 나도 들었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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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배로 원 스트라이크. 3-2-9 빼 부러졌고 타구를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 3을 주자, 2를 주자 차례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적 시타, 손호영. 어엉. 어어 엉 여기. 헌장애 абсолютно. ées接2 엉ращ، 엉etti 엉ści 고였어! 엨시 엉ußen 보악! 엉탱 엉 chỉ 알게 안 오잖아? 안 아프지? 그렇지. 와 전투량. 고마워, 고마워. 나도 바로 뛰어나가는데. 으니, 아파? 고마워. 안 아프지? 오우, 성공! 오우, 아깝다아. 발사 가, 아깝다잉. RBI, 잘해, 잘해. 고맙다! 고맙다! 좋았어 성웅! 성웅 구지! 나 제발!! 성원! 정치! 오! 5불! 오우! 우와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종불 종불! 종불! 힘있어 힘있어! 몸 쪽으로 갑니다 섬진! 이는 게 들어오니까 사실 치기가 쉽지가 않네요. 와우! 와우! 등본너가 더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광고를 하신거죠?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와 유격수 그 가운데 유격수가 빠지고 좌익수 등봉을 처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수고 수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꼭 가게. 에플라에서 메디어를 많이 안 그래주시면. 응 좋아요 자리 끝! 팡팡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까지 무너지면은 내 자존심이 마치 무너지는 않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봐라 봐라! 오케이 오케이! 그만큼 수수들의 마운드에서의 전반적인 성기본적이 참 불타라는 얘기죠. 오늘 경기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следующий! 응급! 제가 물어봤거든요. 최종 스코어는 12대1? 데이싱을 따른 LG 퀴즈였고.